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단답형이죠. 단답형의 2번 전기설비유지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역률개선이라든지 전압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장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역률개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번 차타 1번 역률개선 이미 우리가 전력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죠. 역률개선의 효과라고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역률개선이 역률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역률이라는 말이 일하는 비율이란 뜻인데 이게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필기 때 공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피상전력은 공급하는 전력이고 유효전력은 공급을 받아 소비하는 일하는 전력이고요. 일반적으로 역률이 나빠지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유도성 부하에서 경부하가 운전됐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보면 역률이 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유도전동기의 경부하 운전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도성 부하에 전 부하가 걸려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경부하가 걸려있게 되면은 우리 에너지 변환상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는 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비가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률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역률을 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네 가지가 기본인데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기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혹시 필기 공부하실 때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외워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하면 그 효과가 손실 감소, 손실을 줄인다. 변압기라든지 배전선로라든지 전기 사용하는 설비라든지 아무튼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가 선로에 흘러가는 전로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잖아요. 이렇게 손실 전력이 전류가 줄면 당연히 손실이 줄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여기 손실이 줄고 전압강화가 줄죠. 왜이냐면 전압강화라고 하는 게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값이죠. rcosxs 값. 그러니까 ir라고 보게 되면 전류가 줄면 손실도 줄고 전압강화도 줄게 되어 있어요. 전압강화가 줄게 되면 수연단의 즉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압강화를 줄일 수가 있죠. 여기서 설비 여유에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로에 흘러가는 전류가 역률이 나빠서 많이 흘러갈 걸 대비해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 또 굵은 권선이나 전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등체가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럼 당연히 역률이 개선되면 큰 전류가 필요 없으니까 남아 돌게 되죠. 설비가. 여기는 말을 바꾸게 되면 설비 여유 증가했다는 말이나 설비를, 전기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했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유 증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죠. 수용가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 감소, 전압강화 감소, 그 다음에 설비의 여유 증가, 전압강화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률 개선의 원리,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아까 이제 나왔던 역률 개선 효과도 자연스럽게 되죠. 역률 개선의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전원이 있고 전원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부하 설비가 되죠. 이게. 부하 설비의 병렬로 콘덴서를 걸었죠. 이때 부하 설비가 전력이 pkW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 1번이 있게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있죠. 그럼 이걸 벡터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 유효 전력 pkW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p상 전력 p0가 있죠. p상 전력 p0값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p의 0값 또는 p의 a값이라고 써도 되고요. p의 a, k, u, a. 자 이제 역률 각도가 그분 부하의 역률 각도가 이렇게 세타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전력은 이만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진상용량을 공급했어요. 이 qc가 진상용량이죠. 진상용량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 원래는 무효 전력이 여기서 이만큼 걸려있죠. 부하에. 원래 무효 전력이 걸려있는데 이때 여기 콘덴서를 삽입을 해서 이 무효 전력을 줄여주게 되면은 똑같은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보내주는 공급하는 전력이 p상 전력이 이값보다는 줄어들죠. 그래서 p, a 다시만큼 줄어들게. p, a 다시만큼 공급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률 개선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하에다가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하여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을 진상시켜 역률 각도를 조정해서 역률을 부하의 역률을 좋게 해주는 설비예요. 개선의 원리는 바로 부하에다가 지상 무효 전력을 진상시키는 거죠. 진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리고요. 이제 진상용량 qc값은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개선하기 전, 여기가 개선 전 무효 전력이죠. 개선 전 무효 전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선 후 무효 전력 값이죠. 개선 후 무효 전력 값이죠. 이렇게. 그러면 진상, 여기에 나와 있는 진상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 전 무효 전력에서 진상 용량을 빼주면 여기에 개선 후 무효 전력이 나오고 거꾸로 여기에 진상 용량은 개선 전 무효 전력에서 개선 후 무효 전력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개선 전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피상 전력은 p의 a값에서 p의 a다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유효 전력, 여기에 부하의 유효 전력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법을 써야 되죠. 탄젠트 값. 그래서 여기 무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p값의 탄젠트 세타죠. 아 그럼 p의 a값의 사인 세타 값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 p값의 탄젠트 먼저 개선 전 무효 전력 값은 p값에다가 탄젠트 여기에 세타 값이 되겠죠. 세타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개선 후 무효 전력의 값은 여기 p값에다가 탄젠트 파이 값이 되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세타 파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이 좀 그러니까 우리 식에다가는 제가 세타 1번, 2번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개선하기 전 여기에 세타 값을 세타 1번이라고 보고 여기 파이 값을 세타 2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개선은 여기가 세타 1번, 여기가 세타 2번.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 1번을 코사인 세타 2번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상 용량은 p 탄젠트 세타 1번에서 p 탄젠트 세타 2번을 빼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값의 탄젠트 세타 1번에서 p값의 탄젠트 세타 2번을 빼주면 여기에 진상 용량인 qc가 나온다는 뜻이 되죠. p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p를 가로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여기에 진상 용량 qc값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 1번, 역률 1번을 역률 2번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죠. 꼭 알아두시고 아마 필기 공부하셨을 때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개선 후 피상 전력이에요. 개선 후 피상 전력이 여기서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 개선 후 피상 전력이죠. 아까 이쪽을 제가 세타 1 쓰고 파일을 쓰지 않고 세타 2를 썼죠. 그러면 개선 후 피상 전력을 p의 a 다시 라고 봤거든요. 지금 그럼 p의 a 다시의 값은 여기에 유효 전력과 이갑의 제곱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유효 전력과 여기 개선 후 피상 전력이죠. 개선 후 무효 전력이죠. 그래서 개선 후 무효 전력 값을 계산하면 이쪽의 제곱 더하기 이쪽의 제곱은 여기 제곱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p의 a 다시의 제곱의 값은 여기 p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p의 탄젠트 세타 2 값의 제곱값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 p의 탄젠트 세타 2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탄젠트 세타 2는 개선하기 전 무효 전력에서 진상 용량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개선하기 전 무효 전력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여기에 진상 용량 표식 값을 빼주면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가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울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이 나오죠. p의 a 다시의 값은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의 p 탄젠트 세타 1번 마이너스 진상 용량 값의 제곱값이 되죠. 개선 후 무효 전력 값. 이 식도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이에요. 개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면 뭘 말하게 되느냐. 지금 이쪽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여기 공급 설비가 있죠. 주로 변압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변압기. 여기 공급 설비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변압기 용량. 여기 부하가 있죠. 역률을 개선했죠. 여기 부하가 여기 나와 있는 역률을 개선했다고 해서 이 값을 줄일 수는 없잖아. 여유가 남아있는 거죠. 얼만큼 남아있느냐. 이 공급 설비는 처음에 콘덴서가 없을 때에는 이만큼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콘덴서가 걸리게 되면 부하는 이만큼만 전력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셨나요. 이만큼만 공급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중앙 중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렸을 경우는 여유가 남게 되죠. 이렇게 올려갔을 경우 이만큼 여유가 남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변압기에 여유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이 남는 여유를 이용해서 부하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는가. 부하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죠. 원래 역률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부하를 걸어야 되죠. 그런데 남는 여유를 이용해서 이만큼 더 부하를 더 걸 수 있다는 대죠. 이만큼 되죠. 여기가 바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전력이죠. 부하에다가. 그러면 이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전력만큼 여기다가 병렬로 부하를 더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 후에 이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는 문제예요. 이거 여기 부분을 P-라고 보게 되면 P-자, 여기에 P상전력 P의 A값이죠. P의 A값, 여기에 P의 A값하고 여기도 P의 A값 아닌가요? P상전력값이니까 P의 A값, P의 A값 그대로 가만히 있죠. 각도만 세타 1번과 세타 2번이죠. 먼저 여기서부터 전체 값, 여기까지 즉, 역류를 개선했을 때의 유효전력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P의 A값에 코사인 세타 2값이 되죠. P의 A값에 코사인 세타 2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 유효전력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산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전력이죠. 여기는 P의 A값에 코사인 세타 1번이잖아요. 세타 1번만큼. 그래서 이만큼이 되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부분의 크기는 두 개값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은 개선 후 P의 A, 코사인 세타 2에서 개선하기 전 유효전력인 P의 A값에 코사인 세타 1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P가 똑같으니까. 그러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은 P상 전력에다가 역률의 차이만큼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번 역률의 차이만큼 킬로와트 이만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증가시킬 때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때 여기 증가시키는 전력도 여기의 각도가 이 세타 2하고 같은 각도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이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이 혹시 여기에 세타 2가 안 되면은 안 되면은 다시 거기에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개선 후 증가시키는 부하의 역률이 개선 후 역률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전제하에서 봤을 때 역률의 차이만큼 부하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이제 기본사항이었잖아요. 이 기본사항을 아마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다 했을 것이며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만 되는 내용이죠.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고 단순히 암기했던 분들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상 용량 구할 때에는 탄젠트법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걸 만약에 다른 사인 세타로 구하게 되면 이 값이 변동을 하죠. 그래서 항상 진상 용량, 콘덴사 용량은 P탄젠트 세타 1번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콘덴사 용량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캐피스트의 용량은 패럿 단위를 쓸 때가 있고 KVA 단위를 쓸 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용량을 개선용 콘덴사는 저압용일 때에는 패럿 단위, 마이크로 패럿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고압이나 특고압용일 때에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하고 여기 마이크로 패럿은 서로 간에 상관에 하나만 알면 나만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충전 용량, 콘덴사에 있는 충전 용량 QC값은 Q값은 QC값은 오메가 Cv제곱이 기본이죠. 오메가 Cv제곱이니까 요가 보면 여기 C값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용량의 단위는 콘덴사의 단위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저압용은 마이크로 패럿 단위를 사용하고 고압이나 특고압용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콘덴사에다가 전력을 딱 공급하는 순간 선로에 진상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진상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고조파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콘덴사는 이쪽에 이제 차단기로 모선을 끊었을 경우 콘덴서를 끊었을 경우 콘덴사에 축적된 에너지가 존재하죠. 잔류전화 이 축적된 에너지 때문에 다른 감전 등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약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부속 설비가 들어가도 되어 있고요. 일단은 달로기하고 차단기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달로기, 차단기, 별류기 여기 부분은 개표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죠. 차단기가 작동하려면 별류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표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차단기 쓰지 않으면 COS 같은 걸 써도 돼요. COS 아시죠? COS 같은 걸 써도 되고요. 굳이 여기에 용량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단순히 COS 같은 걸 써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개표장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개표장치가 아니고 이 두 가지죠. 방전 코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필기하실 때 다 아시다시피 방전 코일은 여기가 오프가 되었을 때 모선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분리했을 경우 전력용 콘덴서에 잔류되어 있는 전화 때문에 사람이 닿게 되면 감전사고 등을 유발하게 되고 또는 나중에 이걸 재투입을 했을 때에 이쪽에 이제 잔류 전화가 모선 쪽으로 옮겨가서 모선 전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죠. 모선 전압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전 코일을 사용하여 이쪽에 모선 분리가 됐을 경우 여기에 콘덴서에 있는 전력용 콘덴서에 있는 잔류 전화를 전화를 방전시켜야 되죠. 잔류 전화를 방전시켜서 없애줘야 되죠. 잔류 전화를 방전시키면 방전을 시키기 때문에 먼저 감전에 대한 보호 감전 사고를 일단은 먼저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는 잔류 전화를 방전시키면 여기에 개폐 장치를 모선에다가 다시 재투입을 할 때 재투입을 할 때 재투입 시 여기에 모선 전압에 전압이 과상승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재투입 시 모선 전압 과상승 방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류 전화를 방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이 콘덴서하고 직렬로 걸린 코일 값이죠. 이제 직렬 리액터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없고 여기를 집어넣게 되면 콘덴서가 진상 전류 걸려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조파가 발생을 해요. 모선에가. 그러면 이 모선에가 고조파가 생기면 이쪽에 이제 부하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고조파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고조파는 보통 홀수파인 3, 5, 7, 9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보통 우리 모선에다가 영향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3고조파는 제3고조파는 고조파 제거 제3고조파 제거는 델타 결선으로 하죠. 변압기나 또는 전력용 콘덴사를 델타로 결선하여 선로 부분에 제3고조파를 순환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제5고조파는 물론 삼상일 때 말하는 겁니다. 삼상일 때 제5고조파는 고조파 제거는 직렬 리액터로 하죠. 직렬 리액터로 제5고조파를 제거해요. 그래서 여기 직렬 리액터 하는 역할이 이제 제5고조파예요. 제5고조파 제거죠. 제5고조파 제거 삼상일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삼상이죠. 물론 이제 단상일 때에는 이게 만약에 혹시 단상이잖아요. 콘덴사가 단상으로 돼 있을 때에는 3고조파를 제거해 시켜줘야 됩니다. 고조파 중에 제일 큰 게 단상일 때는 3고조파고 삼상일 때는 3고조파가 제일 큰데 3고조파는 델타로 제거해버렸어. 그러니까 5고조파를 제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삼상인 경우 7, 9 이런 고조파들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상인 경우는 3고조파까지만 제거하고 5고조파부터 무시. 삼상인 경우는 3고조파와 5고조파를 제거하고 7고조파부터 무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삼상인 경우 5고조파를 제거하게 되는 거고요. 5고조파를 제거하게 되면 일단은 모선의 파형이 개선이 되죠. 파형 개선 파형이 개선이 되고 파형 개선 제5고조파 제거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여기 열렸잖아요. 진상을 주기 위해 투입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럼 콘덴서에 모선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순간에 돌입전류 여기 들어가는 돌입전류가 있는데 돌입전류 억제 기능을 갖죠. 돌입전류 억제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파형을 개선하고 혹시 이제 생길지도 모르는 재투입을 또는 콘덴서를 연결할 때 콘덴서에 흘러가고 있는 돌입전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역률 개선용 콘덴서이고 이 역률 콘덴서를 델타 결선 하잖아요. 이렇게 델타 결선하는 이유가 있죠. 델타 결선 이유 Y결선에도 될 걸 왜 델타 결선하느냐 두 가지 먼저 아까 델타 하면 3고조파 제거죠. 제3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제3고조파를 제거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정전용량이죠. 정전용량 마이크로패란 말하는 겁니다. 마이크로패란 요거 요걸 Y결선 했을 때보다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같은 충전용량이면 그래서 정전용량을 델타 결선하는 이유는 Y결선보다 Y결선의 얼마이기 때문에 3분의 1배이기 때문에 3분의 1배로 줄인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Y결선을 하지 않고 델타로 하는 이유가 똑같은 용량이면 똑같은 진상용량이면 정전용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보석 설비 세 가지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직렬 리액터를 5고조파 제거하는데 5고조파 제거하는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실기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제 5고조파를 제거하는 건 맞아. 그럼 5고조파를 어떻게 제거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 제거하는 원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거하는 원리는 직렬 리액터는 직렬 공진을 이용합니다. 5고조파 간단하게 제거 원리는 제 5고조파 직렬 공진 이걸 이용하죠. 5고조파 직렬 공진으로 제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이제 직렬 리액터니까 직렬 공진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가지고 있는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값하고 오메가 L값하고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용량 XC값 오메가 C분의 1이 있어야 되죠.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값하고 용량 리액턴스가 같으면 같으면 직렬 공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메가 안쪽에가 2파이 F니까 요게 당연히 F의 5배잖아요. 그럼 5고조파를 공진시키려면 그러므로 2파이 앞에 여기 앞에 2파이에 오메가가 5F값이 되어야 되죠. 이해가셨나요? 여기 5F값 L값에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2파이 값에 5F가 되어야 되죠. 주파수의 5배 C분의 1 여기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 5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오메가 L 2파이 F값 오메가 L 2파이 F1 오메가 L만 빼내게 되면 그러므로 여기가 2파이 L값 F L값 을 빼내게 되면 그죠? 여기 5,5 25분의 1을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2파이 F C죠. 2파이 F C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X L이 되고 여기가 X C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직렬 넥터의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 용량에 25분의 1이면 된다는 뜻이거든 지금 25분의 1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셨나요? 25분의 1 그럼 25분의 1이면 이론상 0.04죠. 그래서 이제 말로 쓰게 되면 직렬 리액터의 이론상 용량은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4%면 된다. 이게 개념인데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회로에서는 주파수 변동 등이라든지 대지 정전 용량 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대지 정전 용량이라든지 특히 주파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이것보다 약간 더 큰 4%보다 조금 더 큰 약한 최대 6%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최소값 물어보면 4%를 적용하지만 실제값을 물어보면 4%를 계산한 다음에 최대 6%까지 계산해서 그 사이에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5구조파 제거하는 원리 직렬공진 이용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론상 4%고 실제는 약간 더 큰 거 쓴다. 5에서 6% 왜 5에서 6%를 쓰느냐 주파수 변동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대지 정전 용량 고려를 안 쓰고 그냥 주파수 변동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직렬 리액터 이와 같은 원리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방전코인 아까 얘기했죠. 콘덴서 잔류되는 잔류되는 전화를 방전시켜서 감전사고 방지하고 제투비를 할 때 5선 전압의 과상선 방지 전력용 콘덴서 델타 결선을 이미 했습니다. 제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고 정전 용량을 Y결선으로 했을 때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로 결선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델타 결선 개념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 역률 개선 문제가 필기 때도 많이 나오지만 실기 때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또 우리 단답형 형식으로도 나오고요. 또는 설계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또는 수연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역률 개선이 우리 배전 개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문제 역률의 개선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시오. 자 1번 역률 개선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 써야 되다가 답 그래가지고 개선의 원리 어떻게 해요? 부하와 병렬로 콘덴사를 접속하여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을 진상시켜 역률을 개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의 역률을 저하하는 경우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손의 두 가지 자 역률이 떨어지면 네 가지 손실을 보죠. 수용가가 전압 강화가 커진다. 그 다음에 손실이 커진다. 그 다음에 설비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수용설비 용량이 증가한다. 설비를 과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유 증가가가 없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가 없어서 수용가에서는 요금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삼상변압기가 30kW이고 역률이 65%다. 이것에 역률을 90%로 계산한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은 얼마냐. 역률 개선용 콘덴서 Q10 값은 Q10 값은 P 가로열고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KVA로 되어 있죠. 무효전력 값.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P 값이 유효전력 값이니까 30 가로열고 탄젠트 자 세타1 값이 얼마인가요? 역률이 65%니까 코사인 세타1번이 65%잖아요. 그러므로 세타1 값은 아크코사인 0.65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크코사인 0.65를 쓰시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세타2가 얼마예요? 세타2가 90%로 계산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2의 값은 0.9이니까 여기서 세타2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넘겨가 아크코사인 0.9가 되죠. 그러면 세타2 대신에 여기에다가 아크코사인 0.9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계산해서 값을 내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기 싫으면 30에 여기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65죠.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빼기 0.9로 계산하죠. 이렇게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적고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나 이렇게 계산된 값이나 계산기 들어오면 똑같은 값이 되죠. 여러분들은 뭐 이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이걸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 이렇게 이제 적었다 그런 얘기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20.54가 나오군요. 아까 2번 문제에서 두 가지를 써보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 알고 있잖아요. 손실이 증가한다. 설비 여유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전압강화가 커진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절약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실 및 전압강화가 증가한다. 전기요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느 수용가가 당초 용률 80% 지상이죠. 15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60% 100kW가 증가했어요. 이때 합성 용률을 90%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용량은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그려야 쉬워. 자 먼저 첫 번째 부하가 하나가 있었죠. 150kW짜리죠. 이 전력이 그리고 용률이 80%가 있습니다. 여기가 돌아가는 게 용률이 0.8짜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부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부하가 근데 부하가 증가가가 되어서 100kW짜리를 하나 더 걸었어요. 그래서 부하가 증가해서 100kW짜리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100kW짜리를 더 걸었죠. 근데 이 증가된 부하의 용률은 60%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의 각도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는 값이 0.6이다. 그런 얘기죠. 60%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합성 용률 이 두 가지 부하가 용률이 다르잖아요. 지금 합성 용률을 90%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연장해 이렇게 연장해가서 이렇게 연장해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끝은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서 합성 용률이 90%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 QC 값이죠. 합성 용률이. 그러려고 하면 여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합성 용률을 먼저 알아야 되죠. 여기 합성 용률을 알아야 되고요. 합성 피상 전력을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 합성 용률을 알아야 되죠. 합성 용률을 알고 그 다음에 합성 용률을 알면 이것을 이만큼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좀 더 올릴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만큼 올리다고 보도록 하죠. 여기가 90%. 이렇게 돌아갔을 때가 90%죠. 그러면 0.8짜리 150kW하고 0.6짜리 100kW의 합성 용률을 알아야 돼. 이 합성 용률을 합성 용률을 90%로 개선해야 된다는 뜻이 되죠. 몇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럼 여기에 합성 피상 전력을 합성 용률을 알기 위해서는 합성 피상 전력을 알려면 합성된 유효 전력을 알아야 되고 합성된 무효 전력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합성된 유효 전력 값은 150하고 100을 더하면 되고 합성된 무효 전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150 곱하기 탄젠트 세터 값 0.8분의 0.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효 전력 값 여기 여기는 100kW의 합! 100kW의 60%니까 0.6분의 0.8의 피 탄젠트 세터 값이죠. 무효 전력이 나오게 되죠. 그럼 유효 전력은 150하고 여기에 100이고 무효 전력은 이 두 개 값이잖아요. 이 두 개 값을 알게 되면 피상 전력을 알 수가 있고 그럼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 하면 합성 용률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먼저 합성된 무효 전력을 계산해 봤습니다. 합성된 무효 전력을 계산해 봤더니 150짜리 무효 전력 피 탄젠트 값이죠. 여기 이제 코스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피상분 만든 다음에 사인 세터 했네. 이렇게 하나 150 곱하기 0.8분의 0.6으로 계산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100kW짜리 했죠. 자 합성된 무효 전력 값이 245.83kV 합성된 유효 전력 값은 150하고 100을 대했으니까 250짜리죠. 그래서 합성된 전력을 계산해 봤더니 합성된 용률이군요. 전력이 아니라 합성된 용률을 계산해 봤더니 코스사인 세터의 값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제곱의 유효 전력이죠. 두 개를 제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 250 했더니 0.713이 나왔어. 그래서 합성 용률이 지금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0.713이 나왔죠. 이 0.713짜리를 90%가 되게 계산해야 될 QC 값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P탄젠트 세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터 값이 있습니까? 당연히 P값이고 탄젠트 세터 1 코사인 세터 0.713 루트 1 마이너스 0.713의 제곱 그 다음에 90% 0.9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괄호 닫고 계산해 봤더니 127.77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콘덴사 개선 후 필요한 콘덴사 값은 124.77 KVA 값이다. 라고 계산합니다. 여기 부분 이렇게 계산하기 싫으면 어떻게 계산해도 되죠? 250에 탄젠트 가로 열고 탄젠트 탄젠트 자, 세터 1 값은 아크 코사인 0.713 이렇게 하고 빼기 탄젠트 세터 2 아크 코사인 0.9 이렇게 계산을 해도 124.77 KVA가 나오게 되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은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합성용으로 구해서 풉니다. 이것도 아마 필기 공부할 때도 했거든요. 실은 필기 공부할 때도 했는데 필기할 때는 워낙 계산하는 양이 많으니까 거의 실은 답을 외워버리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반복하니까요. 답을 외워버리거나 또는 아예 그냥 안 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데 실기 때는 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문제 같이 해볼까요? 고조파 전류는 각종 선로나 에너지 간선의 에너지 절약 기기나 또는 무정전 공급장치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고조파 전류는 고조파 전류는 각종 선로 간선의 에너지 절약 기기나 무정전 공급장치 등이 증가되면서 선로에 발생하여 전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열 또는 이상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고조파 전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조파 전류는 각종 선로나 간선 등에다가 에너지 절약 기기라든지 또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고조파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의 질이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고조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파형이 찌그러져서 그렇죠. 과열 그 다음에 이상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조파 전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 가지를 세워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고조파 전류 방지 대책 두 가지는 알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3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델타 결선한다.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필터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파 필터를 설치하면 고성능 필터링을 하면 원래는 필터라는 것이 이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니까 필터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 델타 결선 필터 직렬 리액터 델타 결선 필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쓰라고 하면 여기 직렬 리액터하고 델타 결선 쓰시면 되죠. 델타 결선은 3고조파를 제거한다고 했고 직렬 리액터는 3상이었을 때에는 5고조파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필터 직렬 리액터 델타 결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류를 과대 보상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어라 보라고 했습니다. 역류 과대 보상되면 진상이 되겠네요. 이게 뭘까요? 역류이 과대 보상 됐다는 말은 지금 부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에 세타의 역률 각도가 있고 부하에 피상전력 P의 A값이 있고 유효전력 P킬로와트가 있죠. 피상전력 KVA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효전력 Q C 킬로 바가 있죠. 킬로바의 용량은 이게 용량은 무효전력이잖아요. 혹시 바를 쓸 때가 있고 볼트암패를 쓸 때가 있는데 콘덴사는 무효전력을 가지고 있는 용량이란 말이에요. 용량이니까 바를 쓰지 않고 킬로볼트암패를 쓰죠. 이건 무효전력이란 뜻이고 이건 그 전력의 양이란 뜻이죠. 무효용량 용량이죠. KVA로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콘덴사를 이제 여기 이 부하를 콘덴사를 설치할 때는 부하의 무효전력보다 이 부하의 무효전력보다 진상용량이 크면 안 되죠. 이 진상용량이 진상용량이 이것보다 커지면 안 되죠. 만약에 진상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커지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역률이 오바를 하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지상용량을 가지고 있던 게 갑자기 진상이 될 거 아닌가요? 진상이 되죠. 진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문제예요. 이게 진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부하 있잖아요. 이 부하 이 부하가 전부하가 걸려있다가 갑자기 경부하가 되면 여기에 진상용량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역률이 개선이 돼요. 역률이 오바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역률이 과대보상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느냐 당연히 역률이 과대보상이 됐으니까 역률이 이번에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상으로 떨어지죠. 손실이 증가하고 손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 걸리는 단자전압이 증가하고 단자전압 부하의 단자전압 부하 단자전압이에요. 전기설비 부하 설비의 단자 전압이 증가가 되죠. 단자전압 부하 설비의 단자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전압이 발생을 해서 부하에 충격파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 설비의 단자전압이 증가하여 부하 설비의 이상전압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셨나요? 그 다음에 개정기가 작동 오동작할 수가 있죠. 진상이 되게 되면 각종 부하 설비들의 보호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 부하 설비의 보호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부하가 진상 전류가 많이 흘러가게 되면 개정기가 오동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과대보상하게 되면 역률이 과대보상하게 되면 손실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전압강화가 커지니까 부하의 단자전압이 상승하여 그 다음에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이거 쓰기가 어려우면 그냥 부하의 전압강화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전압강화가 감소한 게 없었으니까 전압강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의 충격파를 가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의 진상전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상전압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개정기 오동작이라고 써도 되고요. 보호장치가 오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보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세 가지죠. 그래서 역률저한 안 써도 되는데 손실 증가 그 다음에 부하 단자전압의 이상전압 발생 그 다음에 각종 보호장치에 오동작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과대보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1, 2, 3의 명칭을 쓰고 그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차단기잖아요. 여기 지금 차단기죠. 차단기 차단기의 역할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력용 역률개선 해로를 즉 전력용 콘덴서를 본선 즉 고압 모선에 연결과 차단하는 차단하는 장치이고 또한 이쪽 여기 나와 있는 전력용 개선 해로에 이쪽 해로에 어떤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가 이 계통으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로 역률개선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차단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이쪽에 방전코일 방전코일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죠. 차단기가 모선을 분리했을 경우 즉 콘덴서를 모선에서 분리했을 경우 즉 콘덴서를 잔류전환을 방전하여 인축이 되는 감전사고나 또는 재투입할 때 여기 모선의 전압과상승을 방지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직렬리엑타죠. 직렬리엑타의 역할은 전력용 콘덴서의 제5고조파를 제거해서 여기 모선의 파형을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파형을 개선. 그 다음에 이건 전력용 콘덴서죠. 전력용 콘덴서 또는 전력용 캐페스터 또는 진상용 캐페스터 진상용 콘덴서라고 쓰셔도 돼요.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은 당연히 부하의 이쪽 부하설비의 역류를 개선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간단하게 쓰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쪽은 차단기 교류란 말이 있으면 좋고 교류란 말이 없으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차단기 직류 차단기가 아닌 건 다 교류 차단기예요. 근데 직류 차단기는 반드시 직류 차단기라고 명칭을 확실히 붙여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차단기들은 전부 교류 차단기죠. 그래서 교류 차단기 또는 차단기 단락등 사고 단락등 사고 전류와 또는 부하 전류 차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차단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이쪽에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모선과 연결과 분리를 하는 장치이고 또한 여기에 배선설비 전력용 콘덴섬 배선설비에 어떤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모선으로 파급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트락에서 그냥 단락사고 방지라고 썼습니다. 방전코일 그냥 축득된 에너지 잔류전화 방전 하여 감전사고 방지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직렬 리액터 제5조파를 제가요. 파형 개선 전력용 캐페스터 전력용 콘덴서 부하의 역류를 개선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은 역할 여기에 명칭과 역할을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자세하게 꼭 쓸 필요는 없어요. 핵심되는 말만 딱딱 아시면 되죠. 기호 쓰라는 말이 약호 쓰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떤 문제는 약호까지 쓰라고 하죠. 여기 차단기의 약호는 CB이고 그 다음에 방전코일은 DC이고 직렬 리액터는 SR이고 그 다음에 전력용 캐페스터는 SC죠. 약호 이 약호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약호도 같이 외워두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쓰세요. 명칭과 역할을 쓰라겠으니까 여기서는 약호가 필요 없어요. 약호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약호를 쓸 필요가 없는데 지 안다고 썼어요. 내가 아니니까 썼어. 이해가셨나요? 썼는데 해피 름 틀렸어. 바꿨었어. 이런 거 이런 거 바꿨었어. 여기다가 SC라고 예를 들면 여기 SR로 썼어. 약호를 바꿨었어 내가. 모르고.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쓸데없는 것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약호를 쓰라고 할 때는 쓰지만 쓰라는 얘기가 없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개념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작품으로